부산고법 형사 2부는 지인들에게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0년간 모친이 수백억 원대 재력가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다고 속여 지인 1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여성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